태경의 삼촌이오 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아 뭐 오늘은 27번째야 와 벌써 이렇게 됐네 근데 오늘 진행은 되게 멋있어 A-7 그 다음에 G-B 1도 멋있지 그래서 사비아 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칠 수 있어 그래서 막 A-7 그 다음에 와 멋있지 이거 MR이랑 같이 쳐보자 MR이랑 치면 더 멋있을 거야 자 A-B-C-F 자 그냥 똑같은 무싱으로 해도 돼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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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잘 사용해보도록 해봐. OK? 안녕. 안녕.